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거리가를 보겠습니다. 길가라고도 하죠. 가담항설이란 말에서 가가 됩니다. 네이버 4년에서는 가담항설을 거리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항간이란 말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리킵니다. 또는 일반 사람들 사이도 가리키죠. 그리고 소문이란 말은 사람들 입으로 전하여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리가를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양쪽에 있는 갈행 또는 단일행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12얘기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거리가가 쓰인 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세가도 앞길이 막힘없이 탄탄한 진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암흑가 범죄폭력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말하죠. 번화가 번성하여 화려한 거리입니다. 빈민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죠. 향락가, 활락가는 같은 말입니다. 술집, 요리집, 극장, 도박장 이런 것들, 유흥장이 많이 늘어선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홍등가, 붉은등이 켜져 있는 거리죠. 즉, 유각이나 창등가가 늘어선 거리입니다. 이때 유각이란 말은 많은 창녀들이 영업을 하는 집이죠. 창가는 몸을 파는 여자의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류가, 기생이 모여 사는 거리입니다. 사창가, 사창들이 많이 모여서 밀매움 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때 사창이란 말은 허가 없이 비밀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밀매움은 허가 없이 몰래 몸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유흥가, 술집 등 놀 수 있는 장소가 모여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대학가, 대학 주변의 거리죠. 시가전, 도시의 큰 길거리인 시가지에서 벌이는 전투입니다. 식당가, 식당이 많이 모여 있는 거리입니다. 상점가, 상점이 많이 늘어선 거리죠. 증권가,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하는 장소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월가드 있죠. 가로스, 거리의 미간과 국민 복원을 위해서 길을 따라 쭉 심은 나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두가 들어있는 말들도 많습니다. 도시의 길거리를 가두라고 하죠. 먼저 가두지폐, 길거리에서 모이는 일입니다. 단체나 모임이 있을 때 하죠. 그리고 가두방송, 길거리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가두시위,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지폐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을 가두시위라고 하죠. 가두판매, 길거리에 버려놓고 파는 일입니다. 가두 모금,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가두 극장,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무료로 보여주는 극장이죠. 가두 검색, 법을 어긴 사람, 즉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가두 녹음, 대중의 의견이나 소리를 길거리에서 녹음하는 것이죠. 가두 연설, 길거리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연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양쪽에 갈 행자, 사거리를 뜻하죠. 왼쪽에는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몫을 해내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센 사람으로 봅니다. 센 사람의 악자 센. 강조할 때는 센으로 발음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정, 센 이정을 갈 행이니까 그대로 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에는 흑토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옥규라고 합니다. 이때 서옥이란 말은 상소러운 구슬이죠. 상소롭다는 말은 복디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옥은 복디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구슬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옥규입니다. 그러니까 갈랭자와 서옥규가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그것이 거리가짜입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행, 또. 행, 또를 행운의 로또로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때 로또 복권이 있습니다. 로또는 6, 4, 5 복권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고 있죠. 1에서부터 45가지의 숫자, 그 중에서 6개를 무작위로 맞추면 1등이 되는 것이죠. 로또 복권입니다. 모두들 로또 복권의 행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행, 또, 거리. 행, 또, 거리에 가자. 행, 또, 거리에 가보자는 생각으로 이 거리가 행, 또, 거리입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행, 또, 행, 또,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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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행자 가운데 서욱뷰 대신에 세금을 쓰면 재갈함입니다. 444번 영상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거물현, 자랑할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술, 행템이죠. 446번입니다. 그리고 무거울충자, 천리, 행군천리, 천리행군, 부딪힐충자, 448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리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 또, 행운의 로또, 거리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